차수연 역할을 맡은 송혜교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청포도 같은 청년 김승현입니다. 박보건입니다. 나한테 용건이 있는 건가요? 여기 언제까지 있어요? 진짜 싫어했네요. 대표 환영상대 대표가 써야죠. 내가 준비할게요. 세면회리 보시면 나 여기 안 부르실 거 아니야. 생수 말고 라면 하나 먹어볼까요? 내가 궁금하면 잠을 못 자는 편이라. 저 팬 부어줄라고 또 봐. 1등급 총각 기분입니다. 아이고 총각이 참 재생한 일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뭐든 둘이 같이 하면 용기도 나고 혼자보다 외롭지 않습니까. 잘떡드립니다. 박 대리님. 사랑해. 빌려주셨는데. 잠시만요. 형식이 아주 샤이닝. 사람이 다 똑같이 뭐. 나중에 무상식 꼭 와. 마드리드에서 같이 와. 몰라. 몰라. 형제종이 하셨는지 먼저 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형제종이 먼저 가려줘요, 저희는. 아직 마드리드 공항 가는 비행 시간 넉넉합니다. 호신하니까 협박하지. 야 이 놀아야. 그러니까 놀아줘. 내 말이. 나가 좀 놀자, 차주야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